제280일에 서울특별시 강석의회 임시회가 지난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.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18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.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. 또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. 한편 다음 회기인 제282회 임시회는 다음 달인 10월 7일 개회될 예정입니다. 1년 10월 7일 개회될 예정입니다.